안녕, 미우들. 제이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색다른 배경에서 찍어보고자 해서 오랜만에 좀 자연광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항상 스튜디오 조명 바이브로 찍었다가 질려먹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할 메이크업은 가을이 다가온 만큼 약간 우리 미우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그런 메이크업인데 예전에는 가을하면 막 호박색, 브릭색, 팥죽색 막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지만 요즘은 또 아니잖아. 약간 베이지 색감의 그 멀멀한 감성 뭔지 아시죠? 그런 채독 빠진 로즈베이지 느낌? 아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거릴 수 있는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 자랑할 거 있다? 아니 핸드폰 이제 너무 감당이 안 되셔서 예쁜 케이스를 사봤어요. 이거 글로우니 거고요. 이거 이렇게 껴주려고 이거 안 끼면 이제 나 핸드폰이 박살 날 거 같아. 강제로 아이폰 16 사야 될 거 같아서 껴주려고요. 여보세요. 어 자기야. 전화 받으면 굉장히 쌈뽕까지 쌈뽕쌈한 그런 폰 케이스죠. 아무튼 메이크업 시작하자. 너무 마르마. 자 메이크업 시작! 오늘 처음으로 사용해줄 베이스는 정샘물의 스킨 세팅 톤 필터 베이스입니다. 블루이시한 톤업 베이스고요. 한창 여름에 올영 랭킹템에 있었던 VDL의 세레니티 그런 거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시야. 걔보다 훨씬 촉촉해요. 촉촉한데 보통의 톤업 베이스보다는 조금 맑은 느낌으로 톤업 되는 그런 베이스고 가을 계절감에 맞게 촉촉하게 톤업해줄 수 있는 그런 톤업 베이스입니다. 근데 저도 톤업 효과가 있는데 막 톤업 효과 애매하거나 톤업 효과 너무 센 거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정샘물 이거 톤 필터 베이스는 얘가 일단 너무 촉촉해. 가을 겨울에 잘 쓸 수 있을 거 같고 얼굴 칙칙한 느낌을 그냥 좀 맑고 좀 예쁘게 톤 정리해주는 느낌이라 잘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잘 쓰는 글로우의 나트라이 컨실러 라이트 손에 되게 잘 녹는 텍스처거든요. 건성 분들 그리고 눈가에 다크서클 커버할 때 막 이렇게 컨실러가 잘 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쓰기 좋은 컨실러야. 근데 여기 왕여들은 맞다? 왜 여기 나는 거야? 나 여기였으면 나 진짜 화딱 지나서 너 진짜 너 나한테 한 대 맞았어. 여기는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 진짜.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아 제가 이거 광고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파운데이션을 저에게 광고를 주셨는지 우리 어바우돈 선생님 사랑둥이 선생님들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얇고 스무스하게 발리는데 너무 밀착이 잘 되고요. 이거 아직도 못 만나보신 미우들은 제 영상 안 보셨다고요? 그러면 나가주세요. 농담이고요. 이거 진짜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어바우돈 파운데이션이 백화점 파운데이션 같아. 요즘은 쿠션이 되게 잘 나오니까 파운데이션이 인기가 없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쿠션을 잘 써요. 근데 이 어바우돈 파운데이션은 베이스류에서 한자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쿠션 다 이겨먹어. 바를 때 되게 얇게 발리는데 그냥 피부결 사이사이 모공 사이사이 다 메꾸면서 블러 철이 싹 되는 느낌? 근데 또 이게 화떡 느낌이 전혀 안 돼. 이게 화장이 두꺼워지지가 않고 하여간 진짜 피부결이 고급지게 예뻐 보이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깐달걀 같죠? 근데 여드름 보지 말고 미우들. 컨실러로 다 가리고 올게. 잠깐 기다려. 그리고 저 파우더는 외메.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라이트 스킨. 파우더 용기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바뀌어가지고 덮개가 생겼다? 이제 가방 안에서 새는 그런 이슈는 없게 됐어. 기름 잡아 주실게요. 약간 불편한 거 붓을 때 좀 어려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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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바텐더 바이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했다가 또 덮어서 이렇게 해주는. 번거로움. 근데 파우더는 기깔나게 잘 만들었다는 점. 다음. 투쿨에서 새로 나온 쉐딩이 있다? 투쿨포스 굴 아트클리스 바이로댕 노즈 쉐딩. 근데 기존 쉐딩이랑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게 작잖아. 근데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사실 크기만 보면 삐아랑 똑같거든요. 삐아 갓성비 쉐딩 아시죠? 삐아도 쉐딩으로 한 따까리 하시는데 그 쉐딩은 가격 다 아시잖아. 만 원 이하야. 오천 원 이하로도 살 수 있어. 쿠폰 먹여서 쿠팡에서. 근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쉐딩이 너무 이쁘게 되더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 색을 진짜 정교하게 잘 뽑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리 비빔박자로 비벼도 쉐딩이 진해지거나 뭉치거나 컬러가 못생겨지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 쉐딩 그림자? 되게 예쁘게 뽑혔어. 기존 클래식 컬러랑 노즈 쉐딩 컬러 섞어서 뉴트럴하게 만들어가지고 턱을 좀 라인을 윤곽 수술 이렇게 좀 조지부시 해보고 그다음 바로 이제 제가 섀도우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브러쉬 뭐야? 너무 좋다. 앵무새 꼬리로 쉐딩하는 거 같아. 웨이크메이크 증정 브러쉬거든요. 앵무새 꼬리 같네? 이걸로 쉐딩 해본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오늘 섀도우는 요거입니다. 투쿨포스쿨의 신상 컬러인데 프로타주 팔레트 3호 밀크 스모어 아 스모어 맛있는데 나 그걸로 미국에서 6kg 쪘잖아. 물 빠진 뉴트럴 베이지 브라운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뉴투 톤도 그렇고 웜톤은 물론이고 여쿨 라이트까지만 아니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컬러랑 섞어서 베이스로 샤까르 색깔 너무 이뻐. 베이지 색감 미쳤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컬러에 있잖아요. 펄감이 있어. 매트 색상에 별 의미가 없네요. 날라간다는 소리예요. 발릴 때 눈썹 끝 영역까지 샥 펴발라 동일한 컬러를 언더에도 깔아줍니다. 이 삼각존 부분에는 아까 위에 발랐잖아요. 얘랑 이어지도록 넓게 넓게 퍼트려서 바르면서 언더로 퍼트려주세요. 애교살까지 요 컬러 요 컬러 섞어가지고 애교살 음영 라인 만들게요. 창조해. 내 눈 내가 만드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요 컬러 눈끝에서 이렇게 붓을 딱 꽂아가지고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음영을 한 번 더. 이 팔레트가 음영이 되게 맑게 들어가요. 막 누르스름하거나 너무 붉지도 않고 적당히 채도가 빠져가지고 멀멀한 메이크업에 딱 알맞더라고. 눈끝 음영 모양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그대로 내 눈 라인 모양 그대로 빼주면서 영역을 살짝 길게 빼줄게요. 그리고 삼각존으로 이어와 끌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다음 쿠키 브라운 컬러 좀 덜어서 언더 속눈썹 라인 살짝 다 긁어. 제일 맨 끝에 흰자 부분 막지 말고 아이라인 부분 상상하면서 여기서부터 끌어오면서 이제 언더 속눈썹을 그립는 거예요. 요 사이 공간은 비워두고 꼬막눈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투쿠포스쿨의 신상 피치 블룸 컬러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그 유명한 시어누드 요 컬러들보다 살짝 더 코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의 중앙 쪽에 살짝 눈동자 끝 지점에서부터 바깥쪽까지 넘어가게끔 뒤트임 효과가 싹 나와. 여기까지 살짝 발라주는 거지. 그리고 요 컬러 눈 중앙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고 아이라이너 나와주세요. 삐아의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슬림 헤이즐브랑 점막 채워준 다음에 눈꼬리는 속눈썹 붙이고 그려주는 거야. 요 컬러들 좀 섞어서 고분 음영 살짝 더 넣어줘. 라인감 넣듯이 넓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메이크업 진해질 수 있어. 아이라인 영역 쪽에도 오늘 속눈썹은 톡톡카라 더블유 속눈썹 요건 붙이고 올 거야. 뿅 뿅 이렇게 언더랑 위에 속눈썹도 붙이고 왔고 오늘 마스카라는 뮤드의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모하니 핑크 말고 모하비 핑크예요. 드립 쳐봤어요. 이해 못 하셨으면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가을에 쓰기 너무 분위기 있어. 특히 오늘 쓴 섀도우랑 마스카라의 조합이 글리풀 딱풀 진짜 목공풀 저 나갈까요? 아 근데 진짜 예뻐요. 오늘 이 팔레트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모하비 핑크까지 무조건 무조건 세트 세트로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펄이나 그리고 언더까지 컬링해주기 아 언더해주기 전에 밑에 펄을 써야되네 나 깜빡했네 그냥 하고 할게요. 말리고 나서 애교살 펄을 그렸어야 되는데 글쎄글쎄 까마귀 고기를 미디움 멜던으로 맛있게 먹었나봐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 애교살에 발라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 끝 끝이 아니구나 나 도라이니 도라이야 죄송해요 뮤들 눈꼬리만 아까 그려준 아이라이너 그대로 싹 점막 채워준 다음에 웨이크 메이크업 레이지로즈 게으른 장미 카파고 바이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눈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대요 하이라이터로도 근데 나는 눈에는 솔직히 모르겠어 음영 컬러가 따로 없어가지고 블러셔로 이 컬러 사용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질감이랑 컬러에 좀 반했어 예쁘다 너 죄송해요 넓게 넓게 발라주면 사랑스러워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발라줘 그러면 러블리해 이 컬러가 하이라이터로도 쓸 수 있고 눈에도 쓸 수 있고 요런 바이브 하이라이터로 쓸 때는 양 조절 필수 약간 색감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콧잔등이랑 콧대에 올렸을 때는 좀 예쁘게 표현되는데 생으로 하이라이터용으로 쓴다면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 아까 사용해준 투쿠포스쿨 이거 프로타즈 펜슬 내구성은 왜 이렇게 부러질 일 있는 거야? 나 이거 쓰려고 그랬거든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말랑 반죽 코끝이랑 한 번만 더 해주고 아까 사용한 투쿠포스쿨 피치블룸을 눈 앞머리에 한번 깔고 말랑 반죽을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극소 부위에 얹어주면 조금 더 티가 나 지롱 입술 바른 다음에 눈썹 그릴 거예요 하트 퍼센트 살몸 데이지로 먼저 입술 라인 정리 좀 할게요 살짝 하고 이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이 라인이 다 너무 잘 나왔어 제형 보세요 여러분 포슬포슬 파슬파슬해가지고 매끄럽게 주름 사이사이 들어가는데 진짜 너무 예뻐 나 입술 상태 너무 안전한데 입술 커버 싹 대죠 이렇게 발라주면은 가을 무화과 느낌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루미르의 왜 이렇게 제품명에 다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야 얹어 예쁘다 디어에이의 브로우 펜슬 쿠래쉬 컬러 눈썹이 너무 진해지잖아 인상이 좀 짙어져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때가 많아 내가 어딘가 화장이 촌스러워 보이고 화장을 하면 할수록 인상이 세 보인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눈썹 컬러나 눈썹 모양을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요즘 그런 거 진단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요 멀멀한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잘 표현이 됐나 모르겠어 앞머리도 잘랐어요 제가 가면 갈수록 이마가 넓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거 앞머리 안 자르면은 이마에서 딸내미 학교에 있는 축구단이 내 이마로 오겠다 훈련을 싶어가지고 앞머리 잘라봤습니다 아무튼 멀멀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우리 뮤들 어떠셨나요? 따라해보고 싶나요? 오늘 꿀조합 이거 잊지마 요거랑 뮤드의 모아비 핑크 요거 두개 나는 이거 완전 추천 아무튼 오늘도 이 말만한 제인풀 감당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건강한 목소리 제인이와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들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하게 만나요 그러면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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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